불경 지역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년 전보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가족을 바라보는 남녀의 눈높이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동남권 지역 기혼 남녀의 가족 구성원 간 만족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 비해 남편과 아내 모두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녀 간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남녀 각각 56.5%와 51.5%였지만 지난 2022년 각각 6%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우자 상호간 만족도 역시 지난 2012년 대비 각각 5.6%, 7%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질문에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라고 답했습니다. 이혼으로 과거에 가족관계가 나빴던 가족이 해체되었고 건의적인 가족관계가 수평적으로 질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와 처가를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도 남녀 간 차이는 컸습니다. 먼저 남편은 자신의 부모와 장인 장모, 처가의 형제자매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아내는 자신의 부모, 형제자매, 시부모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신의 형제자매 만족도에서 아내는 높은 반면 남편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혼에 대한 견해도 남녀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남편은 64.5%, 아내는 48.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비 남녀 각각 8%, 11.7% 감소하면서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답변한 중립층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고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할 때 그리고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통계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기혼 남성 3,228명과 기혼 여성 3,58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